다들 게임 좋아하지? 갑자기 무슨 게임? 하는 표정들일 텐데 모두가 즐기는 게임 뒤에 숨겨진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? 내가 지금 노는 걸로 보여? 순수한 몰입도 혼자 보내는 시간도 쉴 틈 없는 토론도 여기서는 다 공부야 만나고 더해지고 반응하는 창조적 기술 인재 그런 인재를 키워가는 것이 바로 여기야 게임 산업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화된 국내 최초 스쿨제 편견을 깬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은 마침내 놀라운 창의적 에너지로 폭발하지 우리가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?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야 이게 다 국내 대학 최대 규모로 구축된 게임 제작 스튜디오에서 교육받고 내 스스로 길을 찾아 만들어 본 결과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걱정돼? 그럴까 봐 다 준비해뒀지 덕분에 어딜 가든 합격이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매일 하늘을 걷는 기분이라나? 음... 가끔 벽에 부딪힌다면 그냥 캠퍼스를 마음껏 뛰어봐 오... 다들 제법 잘 뛰는데 혹시 알아? 이런 내가 세상을 바꿀지 어려워도 끈기 있게 무모해도 과감하게 서툴러도 자신 있게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나의 꿈이 플레이 되는 청강에서 플레이 나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 콘텐츠 스쿨